정부가 발표한 8.27 부동산 대책에서 예상과는 달리 대구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서울 지역 4개구를 투기지역으로 경기 광명과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가운데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돼 가능성이 높았던 대구·중구를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고 중구와 남구·수성구를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부동산 규제를 피하면서 올 하반기 분양을 앞둔 7,500여 가구의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주택가격과 분양권 등 거래 동향과 청약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시장과열지역으로 판단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